쭉 가보겠습니다. 뜻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놈인지 얘기합니다.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할 때 쓰는 표현이죠? 소개할 때. 그러니까 뜻이 뭐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름 얘기하고 뭔지 얘기한다 했죠. 이름이 렛인데 정체는 뭐다? 밧, 박쥐다. 밧은 방망이란 뜻도 있고 박쥐란 뜻도 있는데 방망이가 이름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This is not the bat. This is not the bat. 오케이. 계속해서. Can you find that? Can you find that? Can you find that? 뭔 뜻이죠? 너는 닌자를 찾았지? 오케이. 닌자 아닌데요. 넌 넷을 찾았지? 오케이. 오케이. Can you는 너는 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많이 쓰입니다.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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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뜻이 뭐길래 하다시에요? 찾다.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너는 뭐할 수 있는데 find가 왔으니까 찾을 수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Can you find that? Can you find that? 오케이. 그럼 넌 뛸 수 있니?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됐습니까? 오케이.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ox? No. 오케이. 그래서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랬더라 선생님이. B 동사라 했죠. 종류는 M. is, are. 같이 사용하는 애들만 다르다. he는 M이랑 써요. is랑 써요. are랑 써요. is랑 쓰니까 is가 나와 있겠죠. 뜻은 두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하고 뭐? 여기서는 있다. he is 하면 그는 있다인데 물어야 되니까 he is가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he is는 그가 있다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있니니까 he is를 어떻게 했다? is he 하니까 누름표를 쓸 수 있는 느낌이 듭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상자 안에 없대요. 다음 표현. is he in the bed? no. is in the bed? no. 무슨 뜻이에요? 그는 침대 안에 있어. 그렇죠. 누워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is he in the bed? no. 계속해서 is he under the red mess? is he under the red mess? 무슨 뜻이에요? is he under the red mess? under가 무슨 뜻이에요? is he under the red mess? is he under the red mess? is he under the red mess?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니까 아,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오케이. is he under the red mess? 무엇을 드세요? 그래, 그는 빨간 밑에 밑에 있어. OK, his는 뭐해 주린 말이에요? He is. He is는 그가 있다. Under the red map. OK, 그래서 뭐였더라? Yes, he is under the red map. Yes, he is under the red map. OK. It's not ninja. 얘가 바로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It's 더 It's the ninja. It's not ninja. 이름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이름을 얘기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OK, 수고하셨습니다. So let's go. Okay. Woo!